엔게일 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계학을 보면 엔게일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생활 지출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엔게일 지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한다고 해요 엔게일 지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한다고 해요 반면에 그 비율이 떨어질수록 천진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한 지출과 그 나머지 누리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엔게일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루에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더 가까운 사람이겠죠 하지만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육체의 만족보다도 영적인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타락해가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여러 환상과 예언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많은 환상 가운데 가장 충격받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천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해 계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고 있었어요 이사야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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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여기서 스라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천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모르는 천사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거룩한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선 설 수 없다는 것을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안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자신에게 거룩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는 거룩하는 거리가 멉니다 라고 답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것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예비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나름 충실하게 살고 있고 가정도 그렇게 끌어갑니다 이만하면 크리스찬답지라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는 신분이 높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관리였어요 신실했으며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천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見자가 神의 눈에 맞춤 수 없는 天使たちを見て 이런ように告白합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요 바른 생활을 하는 자신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신이 거룩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안 거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요 이 두 문장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망할 놈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망할 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나의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 주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거룩하라면 종교적인 겉모양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좀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의 개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개명을 가르쳐 주신 장이 있습니다 神님의 개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억나는ため의 미고토바を紹介합니다 그 미고토바を 自分에照らし合わせて 自分의 기효さを見てください 내 마음이 헛된 것들로 가득하지는 않은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있는가 困っている人や 恵まれていない人々に 施しをしているんだろうか 훔치는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내 모습은 없는가 남을 판단하고 욕하는 모습은 없는가 人を裁き 人の悪口を 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んだろうか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兄弟を憎んでいる心は 抱えていないんだろうか 원수를 갚으려고 애쓰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는가 自分であだを返したり 誰かに 恨みを抱いていないんだろうか 주위 사람을 내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가 隣人を 自分自身のように 愛しているんだろうか 어떠신가요 皆さんどうですか 나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명을 얼만큼 지키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거룩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이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매년 6월에 열리는 동성애 퀴어 축제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바로 몇 주 전이지요 6월 11일에 서울 광장에서 열려졌습니다 매년 참가 인원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미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에이즈 환자가 한국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것도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에 걸친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여러 남녀가 결혼하는 다중 결혼의 합법화가 암암니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먼 나라에서만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즉,罪을罪으로 믿음이なくなった時代になっています 왜 사람들이 자꾸 타락해가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타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에서 점점 점점 벗어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罪에 숨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텔레비の木やカシの木が切り倒される時のように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어요 대다수는 절망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신실한 그루터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루터기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성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 주님의 거룩함을 쫓는 자들은 그 열매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神様의裁기 심판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거룩한 씨 나의 거룩한 백상으로 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명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거짓된 모습 내 것만을 생각하는 마음은 나를 죄로 물들게 할 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명에서 벗어난다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남의 일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스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의 모습으로 정말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씨로 남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개명대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신실한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겠습니다 이 시간을 맞 els하라고